가요가 좋다 에서는 말이죠 특별한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출연한 가수들하고 말이죠 얘기하는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소종 씨를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종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소종 씨는 말이죠 가수를 하게 된 동기가 좀 있으신가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좀 좋았다고들 합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요 태어날 때부터 많이 울었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수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이소종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니까 좀 많이 찾아주시고 노래를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소종 씨 시청자 여러분께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 교회 한마디 하시죠 네 제가 노래한 지 참 오래됐어요 가정사도 좀 힘들고 하니까 하다가 안 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오래됐는데 그래도 노래가 좋아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요 앞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응원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도 말이죠 이소종 씨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종 씨 노래 내 인생 책임져요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네 박수 네 박수 네 박수 네 박수 네 박수 너를 흘리면서 가지 말라 헤어내이고 네 рус 징 내년 하늘 의심이 높은 심리사 다시 변하는 그 마음도 변해 나는 벌써 미쳤나요 가는 사람답기라 말지 이제와 어떤 바람 아 내 인생 책임져요 책임져요 가요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가요가 좋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여기서 좀 정많은 여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Я 날씨 변하고 마음도 변해 나의 날씨 변하니 내 인생 책임져요 책임져요 내 인생 책임져요 내 인생 책임져요 책임져요